오케이, 두자리 자, 손모양 옳지 여기에 공기를 좀 살짝 보이지 않는 무언가 있다 생각하고 여기 공간을 좀 만들어주세요 자, 엄지손가락 이만큼 살짝 들어가 있고 오케이 좋아요, 자, 갑니다 시작 하나, 둘, 셋 하나, 둘 연결과 둘, 셋, 넷 연결합니다 옳지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끝장 자, 오늘 배운 거 너무 잘했어요 우리 현우 최고 손 오 왜 이렇게 잘해, 현우 넌 자 엄지가 약간 이 정도에 올라와 있어요 그거 조회하셔야 돼요 자, 갑니다 시작 이제 시작 첫번째 하나, 둘 하나, 둘 둘, 둘, 둘 하나, 둘 하나, 둘 하나, 둘 와 진짜 잘했다 야 페리부 페리부 화이팅 할게요 우리 하나 너무 잘해서 화이팅 짠 짠 짠